12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찬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은 아침이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저녁에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 많겠고 중부지역 곳곳에는 아침까지 약한 비가, 산악지역에는 산발적인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계룡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이며 한낮 기온은 서울과 계룡 8도,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유지하겠지만 일요일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